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메가스터리의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저도 시험지를 받아서 똑같이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형 해설 강의를 하다가 지금 왔거든요. 제가 왔는데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 질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시험 보면서 제가 국어시험을 사실 어땠나 확인을 잘 못했는데 수학시험은 일단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포인트대로는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경향이랑 계속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거 관련해가지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립시다. 자 먼저 이제 가형 친구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시험이 제가 봤던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 거의 역대로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킬링캠프 이제 만들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일단 만들었냐면 아무래도 이게 30번 끝까지 가는 데 일단은 걸리는 시간 뭐 등등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말 대부분은 29번, 30번 아예 못 보고 일단 그냥 시험이 끝나게 될 거야. 대부분 그럴 건데. 자 오늘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요런 좀 느낌이 있거든. 자 물론 좀 이제 주요로 제가 찍을 수 있는 문제는 객관식에서 19번 있죠. 자 19번은 굉장히 일단은 신선한 소재야. 굉장히 신선한 소재가 되고 자 이게 2차곡선의 접선이죠. 자 접선 얘기인데 어 이제 P값이 음수라는 것을 일단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지를 보니까 1번, 2번, 3번이 3개가 일단 음수고 2개가 양수인가 야 어쨌거나 답은 음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갔을 건데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잘했을 거야. 자 분명히 이제 어땠을 거냐면 어? 결국에 곡선과 곡선의 관계니까 접할 때 기준이 아닐까? 맞아요. 정답은 접할 때야.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은 정답은 접할 때라서 자 뭐 답은 일단 이제 우야무야 나왔을 텐데 자 요 문제도 일단 계산까지 가는 과정 등등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주요면은 얘기하고 나머지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번이 있어요. 자 20번이 자 이거 이제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놨던 자 빈칸 확률 통계 문제인데 자 빈칸 문제야 자 그럼 이제 메가스터디 기준을 정답률을 봤을 때 20번은 그렇게 일단은 이제 어렵다는 판단은 아니지만은 잘 들어 했을 거예요. 잘 됐을 건데 자 제가 수업하면서도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드릴 확률 통계거든요. 자 이런 일을 계속 비슷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 자 절대로 문제를 앞뒤만 보고 푸시면 안 된다. 자 앞뒤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 앞뒤 맥락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 전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게 맞다. 자 문제의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중복조합에서 자 우리가 중복조합을 통해서 자 부저번식의 정수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는 몽땅 다 개수가 플러스 1일 때고 숫자 조건 주의해야 된다. 자 그게 일단 그대로 일단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번 넣을 때는 앞뒤 관계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을 크게 걱정은 안 해. 자 그러다가 오늘 시험에서 이제 제일 복잡하고 이제 어렵다라는 판단.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틀려놓고 왜 틀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21번이에요. 21번은 충분히 자 이건 주관식으로 가도 괜찮았을 법한 문제가 되고 이건 이제 주관식에서는 정답률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객관식 기준으로 지금 십몇 프로거든요. 그럼 결국에 수학적 확률을 깼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것도 뭐냐. 계산이 복잡하고 그러진 않고요. 계산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 계산이 많은 게 아니고 가는 과정이 험난해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거기까지 가는 데일 때 시간이 걸리는데 자 속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접근이니까 얘는 그냥 신령이라고 씁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어떤 느낌 받는 게 맞냐. 당장 저 주제가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 작년에 6월달 시험 21번도 그랬어요. 작년 6월달 21번도 객관식 21번이 주관식 30번은 훨씬 더 어렵고 어쨌거나 새로운 주제를 일단 나타내는 내용이야. 자 이제 그걸 좀 확인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자. 자 우리 주관식 이제 가기 좀 아쉬우니까 제가 시험지를 좀 보면서 객관식 앞부분이 어땠나 좀 소감을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아마 시험지를 갖고 계실 거야. 자 보시면은 11번쯤 가서 일단 갑자기 적분한 문제에서 당황을 탔을 거야. 당황을 탔을 건데 자 그래도 일단 이제 뭐 믿음이 있죠. 어차피 치안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아니면 그냥적분 이렇게 될 거니까 셋 중에 시도하다 보니까 어 답은 한 개. 자 그래가지고 일단 나왔을 거니까 크게 일단 무리 없을 거고 자 12번도 일단 잘했을 거고요. 14번가지 괜찮다가 자 제가 아까 해석하기 미리 찍었어. 가형은 미리 찍으면서 어떤 색을 썼냐면 분명히 이 객관식에서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14번이 있어요. 14번은 아마 좀 당황을 했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답을 썼는데 답이 일단 K가 일단 곱을 뭐 곱했던 때 4가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자 이건 선지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너를 도와준 거야.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괜히 이제 뭐 치졸한 것 가지고 이제 오답을 내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더 힌트를 주신 거고 잘 구제가 됐을 거고 자 15번은 거의 뭐 이제 고전문학이죠. 거의 구시각급이지 그냥 이제 아무나 다 아는 거야. 아무나 일단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나름 좀 색다른 시도가 돼. 근데 제가 이제 그 드릴 수업하면서 어떤 얘기 있었냐면 16번이 있다는 극한 도형 문제예요. 자 극한 도형인데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직가사각형을 대하는 태도들 자 얘는 각이 나왔으니까 삼각비도 쓰셔야 되는데 그 위쪽에 짤린 직가사각형이 직가형이 발견이 될 거야. 자 걔 같은 경우는 각이 없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 킬링캠프 요번은 이제 6월 달 대비 있죠. 거기 18번에서 피타고라스 쓰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시 이끌어내고 0의 개수를 잘 맞춰나가면 된다 해가지고 잘 무리 없이 이제 풀었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확 넘기면서 17번부터 음 이제 이랬을 겁니다.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이 시험 보다가 힘들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보면은 17번하고 17번에서 계산이 이제 막 이제 엉킨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요게 수차를 조금 더 이쁘게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의도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대로 일단 맞추셔서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고 자 요건 이제 말 그대로 2차 곡선 문제인지 아니면 삼각함수 문제인지 약간 좀 불분명한 스타일. 자 하지만 일단 주어진 대로 가면 되고 자 제가 이제 뉴런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 그 미적분 2에서 앞부분 단언도 있죠.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자 무조건 나올 수 있고 자 이건 분명히 출제 범위니까 그 맨날 이제 미분 적분은 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번 확률 문제는 어 예전에 수능 기초 문제에서 수열 문제 일단 요런 비슷한 세팅이 한번 있었는데 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간단하게 봤고 아마 이제 X자표의 절대감만 잘 따지면 크게 무리 없었을 거예요. 널리 비잖아. 자 이거 좀 잘 보셨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렵던 문제가 있다는 21번 제가 이거 19번이야. 자 요거는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그리고 시험장 딱 이제 그 시험장을 풀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건데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오래 많이 쓴 얘기 경계거든요. 경계값을 잘 따지다 보면 특수할 때겠지 아 그게 접할 때겠지. 어 맞아요 정답.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상태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일반적인 상태가 갑자기 급변하는 그 지점이 경계값이니까 그 경계는 접할 때다. 이런 걸 좀 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 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자 근데 20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을 수 있 거야. 자 21번은 아 이건 좀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 그치. 자 이거 제가 해석하게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관식 가면 또 괜찮아요. 22번. 23번 24 25. 어 근데 24 봐봐. 자 주관식에서 24번 일단 자연수분할 이거 돼. 이거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자연수분할은 더 세는 경우는 없어요. 덜 세서 틀리거든요. 이거 주관식에 더 조심하셔야 돼. 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틀렸으면 반정하셔야 돼. 자 25번, 26번 고전문학 잘했을 거고. 자 그 다음 27번도. 자 이거 제가 드릴 수업하면서 또는 유런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27번도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결국에 여러분 중복순열하고. 자 중복순열하고. 자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을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는데. 자 이게 일단 뭉쳐지고 이제 해체가 되고. 두 개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닌 거예요. 다 그거를 일단 출제한 거고. 자 수능에서는 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대개 일단 특이한 시도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좀 충격받은 게. 28번이 정답률이 지금. 어 18% 거든요. 반정을 정말 하셔야 돼. 28번은 쉬운 문제야. 자 28번이 확률 문제인데.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얘는 이제 확률을 구하자도 아니야. 확률을 주고. 자 N값을 다 더하자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주관식이면 잘 못 풀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어땠을 거냐면은. 27번까지 오는데 굉장히 험난했을 거야. 이건 되게 험난해요. 시험 자체 험난하고 돼.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야무야 하다가 일단 이제 그냥. 그냥 이제 끝난 친구들 분명 있을 건데. 괜찮아요. 자 이거 6월 때 시험이니까. 수능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돼. 자 연습을 더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29번 있죠. 자 이거 저희 6월 달에 킬링캠프 받던 문제랑 똑같진 않죠. 당일 그럴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원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게 더 쉬웠어요. 훨씬 더 쉬웠던 문제고. 자 29번은 정답률상으로 지금 10%가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잘들 했었을 거야. 자 29번은 자 기하백터 문제와. 자 백터 문제죠.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30번은 생각보다 좀 쉽게 끝나요. 자 기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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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개 정도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고.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길이가 풀이 길이가 예전 30번은 이제 뭐 작년 수능 30번만 봐도 한 이제 10이라고 두면은. 지금 이제 요 문제는 이제 4에서 5 아니면 6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길지 않아.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약간 뭐 앞뒤로 더해 나가는 그런 이제 약간 좀 특이한 시도를 했다.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뭐 수제상으로 막 독특하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쯤에서 볼 필요 있는 문제가 21번 딱 한 문제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답이 딱딱딱딱딱 결정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제가 계산이 너무 많았어요. 계산을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드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킬링캠프 또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했던 게. 어쨌거나 계산은 숙명이다. 이건 계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별 수 없지 않냐.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막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평가원에 그 한때 이제 풍미했던. 이제 계산이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진 그런 세팅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뀐 거야. 자 아무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나영 친구도 이제 또 너무 소외다가만 안 되니까. 나영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나영도 수고 많이 했어요. 나영은 제가 항상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학생들 간에 편차가 꽤 있어요. 꽤 있고. 아마 이제 오늘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사실 아마 내 생각이 또 이렇거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자 이게 왜 그러냐. 두 문제만 어려웠어요. 29, 30 말고는 대부분 다 쉬었거든요. 거의 거칠게 쉬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랬을 거야. 나영 같은 경우는. 29번의 함수 문제 있죠. 자 이거 함수 문제. 자 이거는 제가 뉴런 하면서 이제 역함수와의 교점 얘기할 때. 이럴 수 있다라고 제가 주질을 한번 드렸던 게 일단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30번 있죠. 자 이거 시발점도 얘기 계속 했던 얘기야. 자 30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많이 어렵죠. 자 많이 좀 어렵고 이제 복잡하고 등대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 이제 가는 길이 험난해. 자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를 보니까 정답은 지금 1% 정도 돼 있거든요. 자 이거 1% 정도 돼요. 그럴 법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제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어. 뭐 함수에 대한 뭐 집합적인 해석을 시키는 문제도 아니야.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수열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그렇지도 않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야따꾸리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 자 29번은 문제가 괜찮죠. 깔끔하게 이제 객관식으로 내도 됐을 법한 문제야. 자 이제 아무래도 괜찮은 문제고. 자 그러다가 주관식을 좀 거꾸로 좀 보면은. 여러분 30번은 이제 아예 안 푼 친구도 많을 거고. 29번은 시도하다가 그냥 이제 던진 친구도 많을 거고. 28번, 27번, 26번, 25번, 24번, 23번, 22번이 거칠게 쉽죠. 매우 쉽죠.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점이거든요. 분명히 나은 친구들은 이게 시험이 이제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느낀 친구들은 좀 상위권 친구들. 왜 100점을 막고 싶으니까. 29, 30집착하다 분명히 하나 정도 놓쳤을 거야. 자 아무래도 이제 고점도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평소에 좀 등급대가 좀 안 나오는 친구들. 어? 나머지가 너무 쉽게 풀면. 맞아요. 그래서 나영이야. 그게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영도 항상 이제 그런 거 있어. 객관식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오늘의 21번보다는 29, 32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느낌은 사실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영이 시험은 일단 어려운 문제는 매우 어렵고 쉬운 문제는 많이 쉬웠다.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거야. 목표한 지점이 다를 거니까. 자 그래 객관식을 잠깐 봅시다. 객관식에서 21번이 그래도 일단 기대가 좀 컸었는데. 그냥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언컨벤셔널하게 가기는 했어요. 그냥 이제 좀 기존에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 21번이 객관식이긴 한데. 이게 기영님 지금 문제잖아. 그래서 일단은 자유를 찍었을 거야. 아무튼 이제 잘 풀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빈칸 넣는 문제고. 가형하고 공통 출제고. 잘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도 이제 별 문제 없이 일단 쭉 나왔어. 자 그래서 객관식에서. 뭐 19번. 뭐 18번. 18번은 제가 뉴런이나 뭐 할 때. 2대 1 나오면 일단 특수가 생각하자 얘기했었죠. 그 답을 보세요. 답에 무슨 삶 들어있어? 무슨 삶 들어있지. 그치. 잘했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뭐 17번. 아 이건 뭐 못할 수가 없죠. 항등식이니까 대입하자. 그 얘기고. 16번도 매우 잘했을 거고. 15번. 거의 고전문학이죠.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그냥 눈이 있니 없니. 그냥 딱 고정 느낌이야. 그래서 결국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나영도 이제 딱 시험지를 받고 쭉 푼다고 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 오늘 내가 좀 되나? 어 분명히 생각될 거야. 맞아요. 돼요. 오늘 되는 날이야. 그 다음 8번 9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거의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잘하는 친구 3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와 와 와 이렇게 풀고 끝내거든. 그 다음에 이제 13번 와서. 문제가 허무하죠. 2점 1, 로그 2에 오라. 2, 로그 14에 기울기야. 눈으로 보이겠다. 그치. 아무튼 잘 괜찮아. 14번. 어? 뭐지? 왜 고양이. 고양이만 계속 나오지. 강아지 왜 안 모르고. 그냥 막 계속 잘 풀었어. 근데 이쪽 오면 또 불안이거든. 내 돈은 빨리 푼 게 아닌가. 틀릴 수가 없죠.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15번, 16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식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야. 17번, 18번. 19번까지 괜찮고. 20번도 뭐 별 이제 고민이 없어. 21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나형 친구들은. 이게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아. 왜 그냥 끝까지 갔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별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잘 하다가. 그러다 나서 주관식도 별일이 없고. 28번까지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9번에서 음 하고 30번 음 하다가. 보통 생각하지. 아. 버리자. 나머지를 살리자. 그럼 92점. 그래도 1등급이 나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일단 커트라인 뜨는 건 정확한 커트라인 아니지만은. 대략 92점 정도거든. 그래서 나형은 또 이제 노란하면 안 돼요. 그 노란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우여곡절 끝에 29, 30을 다 틀리고 92점을 말해서 1등급 안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도 마찬가지고. 뭐 올해 9월도 아직 모르지만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또 어렵게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자. 분명히 이제 조절을 하실 거야. 하실 거니까. 일단 이제 스스로 일단 실력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단정 안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형 얘기 요정도 하고. 자.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쭉 한 모아봤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부족해 다 풀지도 못해 찍었어요. 수학 포기할 거. 이거 아마 가형. 아마 가형일 거야. 어. 뭐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막 이제 엄청나게 막 뿜뿜뿜 되는 이제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일들은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좀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냐면은. 대부분 이제 좀 이럴 거야. 시간이 부족한 거는 아마 이제 계산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거나. 문제 딱 봤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떨어져서. 앞뒤로 계속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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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까지 다 못 봤을 거고. 11페이지 12페이지 다 못 봤을 거야. 자. 넌 포기하지 말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쉬세요. 오늘은 쉬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또 한 가위도 얘기를 해줄 거는. 수학 시험 100분 동안 집중해서 보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딱 수학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띵하지 그치. 왜 평소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저도 사실 그래. 그러니까 너네한테 막 이제 뭐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알겠지. 그러니까 좀 이제 잘 챙겨 두시고. 그리고 막 지금 포기하기엔 좀 일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29번 30번 킬러 맞췄는데 다들 맞는 문제는 틀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 글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가형 친구인 것 같아. 자. 가형 친구인데 29번 30번 맞췄다는 거는 오늘 29번 30번이 생각보다 쉬워서 잘 맞췄을 거고. 그리고 남들 다들 맞는 문제는 틀렸다. 남들도 맞추지 못했을 거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래서 일단 나는 틀렸다. 어. 자랑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상관없이. 틀린 문제에 대한 모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오늘 이제 29번 30번 쉬었어요. 쉬었고. 앞에 객관식이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자. 이게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초이스를 했을 거예요. 아. 그래. 객관식이 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주관식도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친구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그 문제를 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거꾸로 풀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30번부터 이제 시험을 본다고 치면. 네가 말할 수 있는 점수 0점 아니면 4점이야. 그렇잖아. 일단 잘 조절하시고. 어. 빅킬러가 어려워지는 경향인 거는. 사실 한 번에 그 경향까지고 제가 단정해질 수 없지만은.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자. 그게 더 맞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 간에 예전에는 이제 30번이나 29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풀지 말자. 이런 트렌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부분을 잘 전략적으로 맞춘 친구들이 1등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약간 이제 부당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30번 이제 그 가형 수능에 나왔던. 그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 문제 보면은. 그 살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별로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교육의 목적이 핵심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그게 이제 정말 뭐. 아주 극소수의 0.000 몇 프로 친구만 일단 풀어서 맞추시는 그런 문제를. 다 같이 보는 시험에 내린 건 좀 옳지는 않고. 차라리.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난이도 좀 높여가지고. 그래도 극간을 조금 나누는 게. 그 입시에서 좀 이제 괜찮지 않나 라는. 그냥 제일 조그만 생각인데. 여러분들 일단 이제 너무. 또 이제 오늘의 결과까지고. 막 방향을 너무 선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세 번째 옵시다. 자 계산 실수가 많습니다. 어 그쵸. 그 2번 가형 수능에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을 놓고 풀었는데. 어 이건 니자에 모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 실수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떨거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위안이 되지는 않을 거야. 위안이 되지도 않을 거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봐봐. 내가 해줄 수 있는 답변 딱 한 가지거든. 계산 연습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뭐랄까. 구문을 할까요. 그렇게 또 평소에 집중하세요. 또 얘기하면. 어 평소에 집중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딱 그 순간 이제 니가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알 수는 없거든요. 자 그거를 일단 잘 집중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날마다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날이고 안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날이 없겠지. 라고 일단 위안을 하고. 잊어버리세요. 얘기했지. 좀 시작하면 안 돼. 그 실수하는 게 시작하면은 계속 나눌 거 안 나누고. 계속 더 할 거 안 더 그러거든요.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나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멘탈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평소에 멘탈이 덜 나가보셔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연습 부족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너네 보면은 이럴 거예요. 집에서 이제 막 문제집 풀고 이제 교재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프레셔가 전혀 없어. 그냥 이제 세워라 내려라 푸는 거잖아. 그거랑 이제 시험장에서 그게 일단 묶여있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갑자기 아 그래 맞아. 이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연습을 더 하셔야 돼. 어 고3들이 주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시험장 가서 갑자기 당황하는 게 이번 3월달 4월달 시험은 또 이제 너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6월달 9월달도 중요하지만 수능 가서 결국 잘 봐야 되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본 모의평가 시험을 어떻게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어 지금 다섯 개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나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틀린 이유가 있을 거고 맞은 이유가 있을 건데 자 여러분 이제 경향이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 감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경향의 변화라는 것은 자 이 정도 좀 얘기할게요. 경향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 감지가 되나 사실 이건 제가 잘못 얘기하면 억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느낌은 사실 어느 정도 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 자리에서 똑같이 6월달 9월달 수능 해석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와서 또 6월달 해석 강의 하는데 시험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다르다는 게 약간 좀 거칠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산이 뭐 엄청 뭐 디립다 많고 그런 문제는 물론 있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항상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에디타 느꼈을 때 한두 문제가 그러면 이제 아 뭐 이제 계산이 막 지저분하다 이제 그러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교재나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를 줄 때 그 애들이 되게 이제 풍미하던 이제 그 아주 예전의 그 추억들이 있어요. 그 이제 평가에서 2, 3년 동안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 시절은 갔어요. 그건 과거야. 과거고 최근 경계로 보면 계산을 어느 정도 시켜요. 그 오늘 이제 뭐 자연계도 그렇고 입문계 30보는 그거는 그냥 죽으란 소리야.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계산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 계산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거 뭐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막 문제를 뭐 엄청나게 더 만들어내고 그러기에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산을 좀 높이는 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왜 그러냐. 엑시큐션 자체가 돼야 되니까. 시험장 가서 답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돼.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보통 학생들이 집에서 문제를 풀고 그럴 때 아 뭔가 계산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 와 이거 평가인가 맞지 않아. 와 내가 평가 할아버지인데 와 이건 좀 아니잖아. 그거는 좀 그건 태도가 그냥 갈비지예요. 여기서는 쓰레기야. 태도가 쓰레기고 보면 이제 과연 그게 이제 공부라는 사람이 태도인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 아니 제가 항상 그러잖아. 문제를 스스로 평가하고 걸으면은 대학에서 걸러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말을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면 항상 시험 보고 나면은 이런 자극도 오래 볼까요? 사실 그래. 오늘 막 뿜뿜뿜 해가지고 이제 와 이제 계획을 다 이세워볼까? 내일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 항상 그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태도를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반성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과연 같은 경우는 난이도 마찬가지고 난이도가 이제 점점 올라갈 거다에 대한 일단은 의심을 따는 전혀 없어. 근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21번, 29번, 30번 세 문제의 몰빵을 살짝 했었는데 그 비중이 살짝 이제 줄어들고 나머지 문제들로 살짝 이제 좀 비중을 좀 맞춰가지 않나 싶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시험지는 요런 느낌도 했죠. 나머지 문제라고 뜨자. 자 나머지가 조금 더 아니지 이건 저울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바꿉시다. 자 요렇게 일단 되는 게 자 요즘 시험이지 않나. 예전엔 저랬단 소리야. 자 그래서 시험이 이미 끝났고 뭐 다른 과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많은 고민들이 분명 있겠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수능이 한 160일 정도 남았나요? 160일 남았는데 아 나는 무슨 공부를 하면 살아야 되나. 뭘 하게 하던 대로 하셔야죠. 하던 대로 하셔야 돼. 너무 급변하시면 안 돼요. 급변하시면 안 되고 하던 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 제가 그래도 일단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애들하고 호흡하면서 마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고민하는 거 한 가지야. 저도 계속 트렌드 맞춰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매일 공부합니다. 매일 공부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일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도 스스로쯤 이제 더 고민하고 이제 그럴 시간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제 수업을 막 이제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것도 되게 공부의 중요한 측면은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수업만 듣고 이제 이거를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 이제 그것만 듣고 앉아야 된다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정말이잖아.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단 한 번도 너네한테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죠. 아 막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게 안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걸 스스로 느낄 때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야. 단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거 이상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끌고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한테 끌려다니셔도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할 거를 잘 정해서 아 내가 이래. 근데 또 이제 스스로 할 걸 또 지 맘대로 걸러서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럼 이게 또 변수가 너무 많은 문제야. 현대사에는 또 너무 혼란스럽거든. 항상 그런 거 아닌가? 그럼 결론은 뭐냐. 잠깐. 결론은 다시 낼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오늘 쉬세요. 오늘 쉬시는 게 맞아. 그 막 이제 뭐 이제 인터넷이 여러 개 들어와내면서 등껍이 며칠까. 고민을 하지 마. 어차피 네 점수는 일단 이미 나온 거야. 알겠죠? 자세요. 그러니까 자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 방향성을 조금 더 다시 고민하게 맞지 않나.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저희 이제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이제 요번 주에 제가 드릴 확률통계에 종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그 휴강을 하고 나서 여름부터 해가지고 킬링캠프도 계속 나올 거고 킬링캠프는 제가 6월달 경향을 반영해서 잘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 거고 자 드릴 기아벡터 나올 거고 자 인문계 친구들은 자 수학2랑 미적분 1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확률통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제 미적분 1에서 특히나 미분하고 함수 쪽 있죠? 자 거기 좀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아직 젖분도 안 나왔잖아? 자 제가 이제 말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끊을게요. 끊을 건데 여러분 어쨌거나 수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따뜻한 얘기를 해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하세요. 저도 잘할게요. 자 이 정도일 때 얘기합시다.